난 누구지? 여긴 어디야? 당신을 구해줄 3시간 여행 영어 72페이지 쇼핑 쇼핑에 관련된 거예요. 좋아요. 저는 둘러보고 있어요. 저는 둘러보고 있어요. 어떤 물건이 좋은지 하고 보고 있긴 하지만 막상 들어가서 이것저것 신어보고 만져보고 물어보고 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돈이 없으니까요. 그래도 좋아요? 저는 사고 싶은 것은 다 사요. 아 그렇구나. 네 무슨. 축하드립니다. 아니 오빠가 돈 있다고 뭐 다 사줘요? 사줄 수도? 오늘 저녁 때 쇼핑 갈아요. I'm just looking around. I'm just looking around. I'm just looking around. 저는 둘러보고 있는 중이에요. 점원이 와서 물어보잖아요. May I help you? 뭐 찾으시는 거 있으세요? Are you looking for something? 저는 그 말이 제일 듣기 싫어요. I'm just looking around. 저는 그렇게 물어보면 그냥 쓱 쳐다보고 제가 알아서 볼게요. 이렇게 얘기해요. 영어로는 뭐라고 해요? 영어로 얘기할 일이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알려드릴까요? I'm just looking around. 아 그렇게? 그냥 제가 알아서 보고 있어요. I'm just looking around. 네 저 그냥 둘러보고 있어요. 혹은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굳이 여러 번 와서 얘기하면 No thanks. I'm just looking around. No thank you 하면 되죠. No thank you. 이런 경우 있어요. 어떻게요? 이미 직원이 하나 나한테 붙어있는데 잠깐 뭔가를 가져가러 간 사이에 다른 직원이 붙는 경우 너 필요 없거든? No thank you. 이렇게요? 저는 이미 안내를 받고 있어요. 아 I'm being helped. I am being helped. I'm being helped. 그쵸? 난 이미 하세요. 난 이미 도움을 받고 있어요. I'm being helped. Thank you. 고맙다는 말을 뒤에 꼭 붙이죠. 이미 도움을 받고 있으니 너의 도움은 필요 없으나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했어. 고맙다. I'm being helped. Thank you.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불러주시라고요. Call me if you need any help. 이 이야기는 점원이 하는 얘기죠. 그쵸. 그러므로 넘어가죠. 오케이. 자 제가 이거 좀 볼 수 있을까요? Can I see this one? 보는 걸 see라고 하죠. Can I see this one? 이미 눈으로 보고 있는데 또 보겠다고 하는 이유는? 여기서 see는 그냥 보는 게 아니라 만져보고, 신어보고, 입어보고, 착용해보고, 사용해보겠다는 얘기죠. Can I see this one? Can I see this one? Can I see this one? 그 일련의 행위를 전부 다 see라고 그냥 부르는 거예요. 그렇죠. Can I see this one? Can I see this one?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주얼리 샵이라면 팔찌나 반지나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쇼케이스 안에 들어있으면 좀 자세히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박스에서 좀 꺼내줘. 쇼케이스에서 좀 꺼내줘. 라는 의미에서 그러네요. Can I see this one? 쇼핑에 대해서는 나디아에게 물어보라고. 나는 상상도 못했어. Can I see this one? 그럴 수도 있구나. 아니면 비싼 가방들은 또 쇼케이스에 들어있는 경우 있거든요. 그래요? 네. 만져볼 수 없게. 네. 그러면 그 점원이 장갑을 끼고 조심스럽게 꺼내요. 아유, 쌩. 그러면 제가 손을 덥석 잡아서 지문을 막 남겨놓으면서 매보고 옆으로 이쪽으로 매보고 짧은 줄로 들면 어떻게 예쁜지 클러치로 들면 어떻게 예쁜지 매보면 예쁜지 막 이렇게 저렇게. 클러치는 뭐예요? 클러치요? 손으로 들고 다니는 작은 손가방 클러치라고 해요. 아, 손으로 들면 어떤지? 반지작 반지작 조물락 조물락 Can I see this one? 저는요. 뭘 찾고 있어요 라고 말하고 싶어요. I'm looking for a shirt. I'm looking for a skirt. Shirt 찾고 있어요. Skirt 찾고 있어요. 시계를 찾고 있어요. I'm looking for a watch. 저는 여자친구를 찾고 있어요. I'm looking for a girlfriend. 병신. 왜요? 네? 왜요? 말해놓고 나니까 병신 같네요. 그렇잖아요. 아니, 뭐 그냥 살다가 그렇게 되어져서 사귀어지게 되는 거지. 친구를 찾겠어? 이건 뭐 하는 거지? 아니, 근데 그동안 일하느라고 너무 바빴다가 이제부터는 내가 좀 어느 정도 직장에서도 안정도 되었고 돈도 좀 버니 이제부터 찾겠어? I'm looking for a girlfriend. Are you available? 이렇게 막 물어보고 다니는 거죠. 그거 같다. 뭐요? 그 뭐지? 크리스마스 영화 있잖아. 아, 아. Oh, I want for a girl. 그거 뭐지? 그 크리스마스, 그 영화. Love, actually. 그렇죠. 거기에 나오는 찐따 영국 남자애들 있죠? 아, 맞아, 맞아. I'm looking for a girlfriend. 그럴 만한 아이들. 근데 실제로 제 친구 중에서 남자친구가 얼마 전에 생긴 여자애가 있어요. 근데 그 남자분이 너무 괜찮은 거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아니, 하자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잘생기고 그렇게 완전 괜찮은데. 하자? 왜 여태까지 여자친구가 없었대? 그랬더니 정말로 그동안 너무 바빠서 시간이 없었대요. 그래서 이제는 나도 여자친구를 사귀고 싶다라고 생각하고 있던 차에 제 친구를 받는 거예요. 바보 아니죠. 그럴 수 있어요. I'm looking for a girlfriend. 가능해요? 네. 쇼핑센터에선 찾지 마세요. 제가 바보인 것으로. See you next time. 그 전에요. 아니야? 공교롭게 looking이 나왔어요. 아까도 looking이 한 번 나왔죠. 아, 그러네. I'm just looking 이라고 말할 때의 looking과 I'm looking for something 이라고 말할 때의 looking은 같은 looking 다른 용법. 맞아요, 맞아요. 말은 같지만 의미는 달라요. 의미가 어떻게 다르나요? Look for는 아까 여자친구 찾아요. I'm looking for a girlfriend. 이런 경우에 우리는 이 아이를 looking이라고 부르지 않고 looking for라고 부르죠. Look for, looking for. 같은 이야기예요. 근데 그냥 돌아보고 있을 때는 I'm just looking 혹은 I'm just looking around. I'm just looking around. 그쵸. 그러면 여기까지. 아, 이번엔 진짜 끝. See you next time. Bye bye. Bye. Bye.